오늘 읽어볼 책은요 애플, 엔비디아, 쇼크, 웨이브입니다 AI 반도체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애플 쇼크 웨이브, 엔비디아 쇼크 웨이브 기사로 연재하시던 제목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오랜 기간 쓰셨던데요? 한 1년 가까이 썼어요 한 40회 정도 썼고 매 주말마다 그걸 기사를 작성하느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연재가 끝난 후에 회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출판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강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순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내용들 다 포함해서 한번 새롭게 우리 많은 독자들께 AI와 반도체에 대한 의미를 좀 담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지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애플 쇼크 웨이브부터 사실 많은 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던 기사 꼭지였어요 시리즈도 되게 많이들 투자자들도 많이 보고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최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부재인데 근데 거기에 엔비디아의 당연히 GPU로 되게 유명해진 기업이고 애플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전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애플을 인식할 때 좀 많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과거에는 삼성에서 칩을 받아서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인텔이 그걸 애플이 요청한 칩 공급을 거부를 해서 그때 인텔은 엄청난 기회를 날렸고요 그 후에 삼성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당시에는 애플과 삼성이 관계가 많이 좋았습니다 삼성 덕에 애플이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어를 랜드 플래시, 반도체로 만들어서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 관계를 이어가면 다 가다가 아이폰을 발매하면서 삼성의 기술로 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칩이 그때까지는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본인들이 개발해서 우리 갤럭시 S에 넣는 칩보다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스티브 잡스 창업자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와서 어느 순간 자신들이 칩을 설계하고 그 칩의 성능이 다른 모든 경쟁사들을 뛰어넘는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장에 가다로를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사실은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AI 반도체 분야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존보다? 이게 AI 반도체라고 하면 핸드폰이나 PC에서도 볼 수 있고요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AI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의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 얘기를 먼저 해보면 공장에는 지금 우리가 AI를 만들기 위한 연산도 하고 추론도 하고 학습도 시킨다고 한단 말입니다 주로 학습을 많이 말하죠 그런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GPU라는 장비로 완전히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과거에 반도체의 중심이 사실 우리 한국은 DRAM, 메모리 쪽에 강하다, 책이 최고다 그렇게 항상 말을 하는데요 항상 그래도 반도체의 중심은 CPU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장비죠 그렇죠, 두뇌 반도체죠 그런데 CPU가 계산하는 능력과 GPU가 계산하는 능력이 지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이 컴퓨터 내에서 집중적으로 후다닥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집중이 주로 활용됐다면 GPU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칩들이 병렬로 길게 늘어서서 다 함께 일을 해낸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AI 학습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면서 지금 AI도 올라가고 GPU라는 그런 반도체도 올라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쓰는 PC 그리고 휴대폰에 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단순히 칩 하나가 그냥 연산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칩에 CPU 그러니까 계산 기능도 있고 우리의 뇌처럼 생각을 하는 기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메모리도 들어가고 다양한 반도체가 하나로 섞여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쪼개져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죠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 AI PC나 AI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나온 아이폰 16 이때부터는 AI를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충분한 계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계산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두 개를 다 담았을 경우에 이제 애플이 AI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PC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어요 PC 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 연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AI PC라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올해부터 꽤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흐름이 AI 반도체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위상도 또 바뀝니다 엄청나게 바뀝니다 맞습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주로 담으신 이야기이기는 한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인텔이라는 이름이 잠깐 나오는데 한때는 이제 거의 반도체계의 제왕이지 않았습니까 설계면 설계 제조면 제조 근데 지금은 또 그 이름이 많이 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고사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고사까지 저도 인텔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 엄청난 히스토리 반도체가 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IT 전반에 걸쳐가지고 특히 PC 계열이나 그런 것들 계열에서 시대를 바꿔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버린 거죠 이 흐름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 예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 놓이는 PC를 제가 받은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PC를 받고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한 6년 전에 나왔던 한 4년 전에 나왔던 제가 받았던 사용하던 PC보다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거죠 CPU가 더 옛날 버전이 들어있다 옛날 버전보다도 그렇게 성능이 개선된 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민감하셨습니까 성능이 아무래도 노트북이라도 100만원 이상씩 쓰실 텐데 물론 지금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더 비싸지만요 성능이 발전을 못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지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였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인텔 스스로 개형적인 판단 미스를 여러 번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 제안한 아이폰의 칩 공급 계약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황금이 그냥 굴러들어온 그런 꼴인데 그걸 걷어찼죠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 시장에서는 후퇴하는 것인데 후퇴죠 지금 투자를 항상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느 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게 그런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권자나 SK하이닉스가 항상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반도체라는 것이 설계도 있고 생산도 있지만 특히 생산 부분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정말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한 자신들의 기술을 다 개발해서 해외 기업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요즘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슈퍼 1이라고 하는 AS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몇 천억 하는 장비예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그 회사 장비를 서로 사기 위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그게 있어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텔이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기술도 주고 돈도 줬는데 그 회사에서 장비를 사오질 않았어요 그게 있어야지 첨단 반도체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ACMC는 그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많은 연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 수십 년의 업력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대거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애플에도 가고 경쟁 회사인 AMD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인텔하고 비교할 수 없는 회사였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막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어느 순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열어가 볼게요 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브 함께 읽고 계시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빅뱅의 순간입니다 빅뱅의 순간 여기서 빅뱅의 주인공은 어디입니까? 이 빅뱅의 주인공이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AI라는 것이 1950년대부터 연구가 계속 되어져 왔지만 그동안은 계속 몇 번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연구가 좀 되다가 이게 또 쉽고 그게 몇십 년씩 이어지기도 하고 연구자들이 많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AI를 연구하는데 기존에는 CPU라는 장비를, 반도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구진들이 GPU라는 반도체를 사용해서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미지를 인식하는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단 두 장의 GPU 카드라는 걸 만든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거를 승리하는 대회인데 거기서 이 GPU라는 장비를 가지고 인식한 시스템이 압도적인 1등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AI가 급격하게 발전했으면 기회를 잡은 거예요 AI에게도 기회고 그 칩을 만드는 회사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그때부터 기회를 잡기 시작한 거죠 완전 호기가 이제 들어온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길이 열린 거죠 제가 마치 전에 만났던 한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이미 영상 인식, 사진 인식 프로그램 그 시스템의 논문을 보고 본인도 엄청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인용이 되면서 하여튼 AI의 출발점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심에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GPU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가 미국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죠 사실 엔비디아가 1993년에 창업을 했고 창업한 이후에 사실 GPU라고 하는 한오모를 판 거죠? 맞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용 그래픽카드였던 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블록체인, 코인 시장이 열리면서 활용추가 더 넓어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GPU라는 한오모를 파다가 거기에서 거의 유전까지 개발이 됐는데 유전이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달에서 유전을 발견할 케이스가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 책 앞부분에 누군가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백종민 기자님의 사인입니까? 는 아니고 제가 그러면 앞에다 거론하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청취자들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씨에게 직접 받은 사인입니다 젠슨 황 CEO에게 사인을 직접 받았다? 네 그래서 제가 갔던 행사가 대만의 세월을 넣는데 당시에 젠슨 황이 사인을 받겠다고 정말 엄청난 줄이 서고 어떤 여성분은 여기다가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화제라고 해야겠죠? 그 현장이었나요? 백종민 기자님이 가셨던 게? 네 그때 저는 행사장에서 젠슨 황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또 밖에서 젠슨 황을 또 밖에서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사인을 받고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젠슨 황의 기자회견 같이 참석해서 질문도 해보고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태도로 경영에 임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사인을 한번 받았습니다 사실 젠슨 황은 대만에서는 국가적인 영웅이죠 영웅을 넘어선 정도죠 거의 영웅이라고 그 이상 표현할 말이 잘 없네요 젠슨 황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사실 IT 업계에서 창업한 사람이 30년 넘게 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드물죠 또 은퇴하거나 후선으로 좀 뒤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은 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아니겠습니까? 빌게이츠도 30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해서 최근에 추문도 많이 발생했지만 기후변화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 영웅을 널리고 있는데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조금씩 한눈을 팔기도 하긴 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 기업을 키워왔고 자신의 회사의 상품을 정말 세계 초인류로 만들어놓은 정말 입지적인 인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립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한 번씩은 엑시트를 하거나 아니면 후선으로 나가거나 이러는데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GPU라는 한우물을 파왔고 그것도 본인이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GPU 이야기를 좀 한 번 해볼까요? 사실 엔비디아 GPU가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것은 맞고 특히 AI를 학습, 그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유명하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카드 한 장에 뭐 수천만 원 하라고 억 단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GPU를 다른 기업들도 만들려고는 합니다 맞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대만에 행사를 갔을 때 인텔 CEO가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더라고요 우리는 엔비디어보다 30% 싸게 주겠다 인텔 CEO가? 네 그리고 성능을 그렇게 뒤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문을 열고 보니 이 인텔의 GPU를 사는 순간 비용이 더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 싼데도 불구하고요? 네 이 투자라는 곳에 반도치만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건 결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AI 관련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작성하다든지 다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요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벌써 한 2007년에 CUDA라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거의 99%의 AI 관련 연구자들이 그 언어가 이미 손에 다 익혀 있어요 머리와 손이 기억하고 있는 장비를 놔두고 조금 싸다고 갑자기 다른 장비와 글을 갖다가 쓴다 대표님께서는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 조단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영자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뭐나 틀리게 되면 다 수정해야 되는 벌어지거든요 또 그걸 학습해야 되는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거죠 물론 꼭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반도체만이 정말 최고의 성능이다 그렇게 하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또 지금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는 그런데 과연 1년 뒤에도 그럴까 그땐 또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 젠스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젠스랑이 선언한 황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무호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집적도가 2배로 올라간다 근데 최근에 PC나 핸드폰이나 어떤 제품을 사시더라도 2년마다 성능이 2배로 올라간다? 이젠 그러기 어렵죠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이게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반도체가 첨단화돼가면서 회로를 작게 그려가는 반도체 경쟁은 반도체 속에 들어가 있는 조명조명한 길을 작게 내는 게 핵심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물리적 한계가 오다 보니까 성능이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젠스랑은 AI 반도체 성능은 2년마다 2배로 올라갈 거라고 자신의 법칙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다 온 대만 행사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신제품이 있는데 우리 그 다음 버전이 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2년 후에 벌써 이미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반도체 성능을 따라가기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벅찬데 거기에 철옹성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다 보니까 이 왕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다른 빅테크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 AI 학습용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지금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도 그게 칩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가서 10만 개씩 달라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만 원짜리 GPU를 1년에 10만 개씩 사겠다 어마어마한 투자죠 그래서 가격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성능 그리고 안정성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GPU는 그게 AMD가 될 건 인텔이 될 건 쉽지가 않은 거고요 맞습니다. 아마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도 인텔이라는 회사가 워낙 독점이 심했기 때문에 항상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은 AMD라는 회사에게 조금씩 남겨줬거든요 아마 엔비디아도 아마 그 정도의 점유율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점 당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요 지금도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각 나라에서 독점 당국에서 문제를 삼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외에는 이것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볼맨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AI 개발사들인 거고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 역사적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이 사실 초반에는 삼성이 만들어준 반도체를 썼었고 AP 칩도 비슷했습니다만 어느 때부터는 직접 반도체를 다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조는 외부에 맡깁니다만 애플이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뛰어든 계기나 그 시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플이 반도체를 해야 됐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의 의상이라든지 어떻게 보세요 좀 사람이 단순해 보이세요 아니면 좀 복잡하게 화려한 걸 좋아한다고 보이세요 복잡하고 화려한 걸 좋아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나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모든 디자인에 단순 미니멀리즘을 적용한 걸로 유명하죠 이게 1970년대부터 근데 하나 화딱지 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좀 격한 표현을 했지만 PC라는 것은 항상 켜보면 우리가 노트북이나 지금 사무실 쓰시는 데스크탑이나 윙 하는 펜 소리가 돌아가죠 펜 그러니까 약간 선풍기 날개 같은 게 아주 작은 게 그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게 특히 또 올여름 같은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이 돌아가고 할 겁니다 발열을 잡아야 되니까 시켜야 되니까 반도체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는 미세한 길이다 또 다른 이면에서는 열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이 적게 나야 돼요 열이 적게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전기가 열로 바뀐 거죠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열이 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열이 나지 않으니까 선풍기를 돌릴 이유가 없죠 또 다른 또 하나의 장점이 생깁니다 조용해요 PC를 사용하시다 갑자기 선풍기가 윙 하고 돌아가듯이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쓰신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뜨거운 기분 나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랩탑이라는 게 무릎 위에 놓고 쓴다는 그런 의미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는 편을 많이 쓰는데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쓴다 여기서 열이 나오는 것이 내 무릎에 몸에 전달해지면서 기분이 나쁘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귀에 들고 대고 통화를 하는데 예전 스마트폰도 굉장히 뜨거우시고 귀가 뜨겁죠 기억나시죠 막 전을 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손도 뜨겁고 굉장히 좀 불쾌한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경험들을 잡수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 컴퓨터에서 이 선풍기를 빼버려라 그래가지고 애플의 엔지니러와 디자이너들이 아주 겸항을 했다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랬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맥킹도씨 모든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반도체를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아무리 컴퓨터를 만들어도 내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전세계 PC 시장 거의 80% 이상 다 점유하면서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PC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인텔 인사이드 결국 그 안에는 인텔 게 들어있다 그게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인텔 회사는 인텔이라는 걸 쓰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PC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죠 근데 이 상황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애플은 인텔도 썼다가 다른 회사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남의 걸 쓰다 보니까 결국 내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집착을 잡스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2005년경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도체 설계에 대한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의 힘을 빌어서 아이폰의 칩을 제작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조금 더 능력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아 이건 우리가 설계한 반도체라고 딱 선보이면서 신제품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플이 반도체 교회로 변신하면 된 거죠 특히 또 잡스가 이 관련해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진심인 사람은 하드웨어도 직접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반도체까지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였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2000년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 때 2020년에 2020년입니다 그때 벌어집니다 당시에 애플이 인텔 회사의 반도체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우리는 인텔 칩이 없는 PC를 들고 나왔다 근데 성능은 인텔의 최고사양급 성피시표와 성능이 비슷하고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열이 안 나고 소리가 안 나는 노트북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텔의 몰락은 정말로 예견된 거였죠 지금 표시형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소리 안 나고 뜨겁지 않은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애플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애플을 따라서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같은 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노트북에서도 좀 인테리아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퀄콤이라는 회사의 칩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면서 AI PC라는 새로운 또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을 이 책에 집중해서 쓴 이유도 이런 파이오니적인 개척자적인 정신을 높게 사서 제가 다뤄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애플은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칩 제조는 아니고 펜리스라고 해서 설계만 하는 그런 애플의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 이어지는 공통분모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타이완이라는 겁니다 대만, 타이완 일단은 젠슨 황의 고향이 타이완이고 그건 앞에서도 이제 대만에서도 행사를 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젠슨 황이 또 TSMC의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벤처기업이었잖아요, 스타트업 초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정말 처음에는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도 몰라서 도서관에 가서 경영학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반도체 설계와 생산이지 않습니까? 본업이잖아요 본업에서 과거에 엔비디아가 최초에는 TSMC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았다고 해요 설계는 주고 그런데 어느 날 TSMC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약속을 잡자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모리스 창? 모리스 창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 많죠 젠슨 황은 모리스 창을 지금도 영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굉장히 감사를 많이 표해요 모리스 창이 젠슨 황을 만나서 자신이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을 맨땅에서 키워온 사람이거든요 그 경험을 알려주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자세히 들어가지고 공연을 다 해줍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생긴 거죠 거의 뭐 지금 한 25년 된 관계라고 할 텐데 그 관계가 꼭 대만의 혈연 관계라기보다는 어쨌든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두 명의 히어로가 만나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 사실은 젠슨 황이 반도체를 어디에인가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제조해줄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었고 근데 젠슨 황을 믿고 너희 반도체 설계만 해와 우리가 만들어줄게 했던 사람이 또 모리스 창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제조 대행을 넘어서서 또 멘토 역할을 또 멘토까지 해주신 거죠 얼마 전에 대만 행사에서도 젠슨 황이 모리스 창을 부축해가면서 야시장에서 간식을 먹던 대만 야시장에서 그런 사진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 모리스 창이 지금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94년이 넘었거든요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젠슨 황이 요청을 하니까 시장까지 가서 그렇게 서로 둘이 브로맨스를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만계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엔비디아와 TSMC 공통부모는 세계 각각 분야에서 1등이라는 거고 또 엄청난 그게 또 역사적으로 남을 아마 하나의 장면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하나 처음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이 TSMC라는 기업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이 또 키워진 거랑 또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TSMC가 2008년에 금융위기라는 우리가 다 같이 겪었던 큰 위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엔비디아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정말 도산의 위기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TSMC도 그때는 실수를 했어요 모리스 창이 잠시 회사를 떠나 있는데 당시 경영진들이 또 연구진을 또 자른 거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모리스 창이 돌아와서 참포제로 한 게 연구진 다시 확보하고 연구를 늘려라 만약 그때 모리스 창이 그런 결정 안 했으면 지금의 TSMC가 없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모리스 창은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애플을 뺏어오자 애플이 삼성과 함께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폰 들어가는 집들 그거를 모리스 창이 굉장히 부러워한 거죠 아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4, 5년간을 꾸준히 작업을 해서 애플을 고격으로 결국 이걸 전문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했겠습니다 그냥 뺏어갔다 뺏어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플도 삼성과 TSMC를 경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성능을 비교해보고 TSMC로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을 항상 TSMC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다 보니까 TSMC가 투자도 계속하고 압도적인 일을 지켜가면서 덩달아 엔비디아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간 건 아니고 또 TSMC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애플이 같이 또 손을 잡았던 거죠 뭐 당시에는 삼성이 스마트폰 같이 하면서 애플과 또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도 하나에 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약간 여기에서 좀 이제 더 아쉬워지는 거죠 삼성의 파운드리가 TSMC랑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30년 이렇게 해서 TSMC를 따라잡겠다 선언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은 더 멀어지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거의 62%와 11%로 더 벌어졌더라고요 삼성한테는 좀 아쉬운 면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죠 근데 이게 반도체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또 참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 고객을 잡은 이 선두주자를 점점점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또 다른 칩을 만드는 퀄커빈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다 AMD 지금 반도체 모든 이름들이 대부분 다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순선순환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규모의 경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고객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텔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생산 부문을 분사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만든 공장에서 직원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보다 인텔은 더 심각한 위기인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 점이 인텔은 파운드리라는 반도체 생산 제조 부문을 분유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도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고민이 많고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분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죠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파운드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메모리 시장까지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파운드리만의 문제일 것인가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디렘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 반도체 시장의 핵의 머니를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인텔은 과거에 디렘도 포기한 적이 있어요 디렘이라는 사업을 처음에 만들게 하시는 인텔이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고 CPU에 집중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거듭났고요 AMD라는 회사도 반도체 회사는 펩이다 그런 모터를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포기를 하고 인텔을 추격하는 추월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지금 과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과 달리 우리는 디렘이라는 제조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엮어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얼마나 잘 될지는 일단 있던 고객들도 최근에는 퀄컴도 그렇고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는데 고민해 볼 지점이 많네요 그런데 만약 또 TACM이라는 회사가 가격을 또 많이 올리고 하다 보면 또 삼성에도 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라는 기업의 CEO가 우리가 삼성에게 또 다시 반도체 제조를 맡길 수 있다고 직접 말한 걸 제가 눈앞에서 들었거든요 반도체 세계 경쟁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사실 영화 대사 같기도 한데 애플하고 엔비디아만 해도 과거에 사이가 좋았었다가 안 좋아졌던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칩이라는 것이 최초에는 PC에 쓰는 거였잖아요 PC나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영화를 만드는 그런 고성능을 컴퓨터에 많이 썼는데 당연히 애플이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애플 컴퓨터가 불렀지 않습니까? 네 애플 컴퓨터 지금 MG세대 시청자들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이 원래는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증권시장에서 회사 이름도 애플 컴퓨터 이렇게 쳐야 나왔었어요 회사가 애플 컴퓨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잡스가 이걸 떼버렸죠 애플은 그냥 애플이다 그 전에 그런데 잡스가 한 번은 또 이런 행사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오면서 엔비디아 칩을 직접 공개해 준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사용했다 그럴 정도로 관계가 좋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그래픽 칩이 그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쓰고 싶고 했고 많은 게이머들이 썼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엔비디아 칩에서 발열 이수가 발열한 거죠 뜨거워진 거죠 칩이 뜨거워진 거죠 뜨거워지면 컴퓨터가 제 성능을 발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능이 점점 떨어지죠 전문적으로 쓰로틀이 걸린다는 얘기도 하고 열이 받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일단 뭐든지 열이 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그때 실수를 한 것이 다른 PC 업체들에게는 그 사이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애플은 안 해 줬어요 왜냐? 애플이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큰 거대 업체들에게는 다 해 줬는데 애플에게만은 보상을 안 해 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애플이 삐진 거죠 당시 2008년? 네 2008년, 2010년 사이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애플이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죠 지금처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지금 애플이 이거 보상을 해 줘 그랬으면 누구나 다 보상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시는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기 전 MP3 플레이어로 조금씩 많이 회복하고 좀 이제 다시 뛰어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였는데 그럴 때 엔비디아가 매정하게 해버린 거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거래가 없거든요 제가 젠슨 왕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AI에서 엄청난 기회를 했는데 애플이 곧 AI를 내놓는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무섭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애플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이후는 다 횡설수설입니다 약간 좀 피해 나가는 거예요? 말해주기 싫은 거죠 언급하기 싫은 거죠 두 회사의 관계가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다 예전만이 아니라 거의 등 돌린 관계죠 어떻게 보면 팀쿡이 들어온 이후에는 더 그런 관계가 더 심해졌을 거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사가 지금 쉽게 다가설 수 없죠 특히 애플이 직접 만든 AI라는 걸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고를 해놨고 아마 9월 28일부터 신형 아이폰 16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AI를 개발하는데도 엔비디아의 칩을 안 쓰고 구글의 칩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어쨌든 이 회사의 제품을 써주기 싫다는 당당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젠슨왕 같은 경우도 애플 얘기는 별로 하기 싫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당당히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서로의 그런 위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좀 하드웨어 기업에 가깝고 애플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고 반도체도 이제 설계 쪽에 특화되어 있고 GPU 영역에서 겹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AI 모델,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여기서 겹치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겹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겹칠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걸 또 발표를 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엄청난데 우리 대표님께 보실 때는 엔비디아가 거기에 투자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다 가지고 있는데 GPR라는 걸 내가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돌림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그럼 이제 AI 언어 모델까지도 직접 다 하고 네, 언어와 다양한 AI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지금 빅테크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 있게 해주는 분야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기예보라는 것은 수학으로 만든 일기예보거든요 그 수학을 엄청나게 많은 CPU라는 반도체가 들어간 슈퍼컴퓨터 계산을 해냅니다 그거를 보고 예보관들이 날씨 예보도 해주고 우리 스마트폰에도 날씨가 올라오죠 일종의 통계적인 네, 근데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안 맞고 있죠 올 여름에도 벌써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빅테크들이 AI 연산을 이용해서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측 불가능한 것까지 예상을 해내네요 네, 그런 걸 고민하는 기후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그 안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상청과도 연구를 배워가기도 하고 또 칩을 공급하기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아마 AI로 바뀐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슈퍼컴퓨터들도 아마 다 GPU가 대부분 들어가는 컴퓨터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점점 무서워지네요 딱 그거네요 너희는 GPU 못 만들지 우리는 AI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희가 하는 것까지 우리는 다 진출할 수 있어 거의 그런 거네요 거기에다가 엔비디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일종의 독과점 이슈? 네, 그 회사가 사실 그 회사를 인수하면 인텔을 제외한 모든 거의 반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반도체 설계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가진 ARM이라는 회사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계산 CPU적인 게 많거든요 그거를 사들여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걸 실패를 했지만 인수는 실패했지만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칩들을 보면 GPU라는 AI를 계산하기 위한 반도체 옆에 또 CPU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걸 합쳐서 시스템으로 몇 배 더 비싸게 팝니다 그것도 이제 자체 개발한 CPU 네, 그걸 ARM 설계를 기반해서 들어오는 거죠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AI 공장에 들어가는 칩이 인테레라는 회사의 CPU라는 걸 다 집어넣는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전기가 적게 들어야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도체끼리 합치고 거기에 또 연결시켜주는 기술들 그런 걸 본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인수하고 활용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특히 최신 제품 요새 최근에 말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랙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제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흘렁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도 출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칩을 사용한 시스템을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72장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AI 공장에 기계를 쌓아놓으면서 공간을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 적게 차지하고 전기 그 정도로 먹고 하면 어느 고객들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땅을 적게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간을 잘 적게 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그렇게 압축할 수 있다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저도 보고 굉장히 좀 무서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AI 그런 이런 쇼크웨이브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충격파 아닙니까? 충격파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여가지고 약간 그런 속상한 감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GPU라는 걸 우리가 따라가긴 더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AI 추론의 시대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무엇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HBM이나 이런 거는 잘 하기는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마저도 일단 TSMC랑 더 많이 또 멀어져 가고 있고 무얼 해야 될까요? 특히 뭐 삼성을 필두를 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산업이 해야 할 거는 지금 과기정통부나 산업자 안부나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클라우드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K-클라우드? 네, 우리나라가 직접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GPU나 출원할 수 있는 또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또 진출해서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AI 가속기 만들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 네, 필요사라는 AI라는 데도 있고 레벨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져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는 반도체의 기반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과 비용 그런데 지금 AI 시장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금 격변하고 있거든요 정말 학자분들도, 연구자들도 논문 보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하루라도 논문을 보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무 발전이 빠르다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국가AI위원회라고 만들고 2조 원을 투입해서 국가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AI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도 지금 또 절실한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칩을 상당 부분 많이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의 AI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는 게 정부의 또 새로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채취PT라든지 그런 대규모 LLMM들 지금 당장 그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또 LLMM들도, AI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향후 미래에 AI가 채취PT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서비스에 AI를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또 우리가 다시 올라타야 되고 그에 맞춰서 반도체 분야도 우리가 꼭 엔비디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우리가 또 기업을 키워서 우리의 국력을 반도체 능력을 연합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K클라우드, 국가 AI위원회 등등이 또 어떤 성과물을 내는지도 지켜봐야겠네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브 백종민 기자가 쓴 책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심쿵 한 방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백종민 기자님한테 직접 한 문장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제 책을 읽어준 가장 여러 독자 중에 한 분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셨더라고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신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든 갤럭시 영웅이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 책을 보시고 이 문장을 정말 감명 깊게 봤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기업의 존망을 위협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기업을 존속하게도 혹은 망하게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문장을 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애플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 모든 이들이 젊은 친구들 애플만 아이폰을 사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결국 그 이면에는 칩의 혁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판단이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GP라는 걸 30년 동안 내가 끌고 가겠다 이 정말 엄청난 순간이 발생했을 때 이 기회를 움켜쥐고 또 10년을 투자했어요 그게 30년 만에 세계 최대 기업이 됐습니다 반면 한때 애플과 엔비디아를 정말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쥐락 펴러 갈 수 있었던 인테리어라는 회사는 지금 경영적인 성과에만 치중하다가 투자를 게을리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져주는데도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혹은 도와주는 대로 잘 못하고 있는 그런데도 지금 거의 굉장한 고사 위기에 몰려있거든요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판단할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장 몇 년은 살아갈 수 있겠죠 워낙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일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잘 드리고 싶습니다 쇼크 웨이브입니다 쇼크 웨이브 충격파 누군가한테는 충격 그 자체 그리고 누군가는 그 충격파를 몰고 오는 주체인 이야기 애플, 엔비디아, 쇼크 웨이브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